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6평 이후 쌤이 현장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들을 싹 모아서 정리하는 게스트 2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제목은 시간이면 어떻다고?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하고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쌤과 학생들이 서로 고민해서 찾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6평 이후 쌤이 상담 내용을 크게 세 덩어리로 했다라 그랬는데 앞에 1탄 강의를 안 봤을 수 있어서 그것도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거야. 학생들이 고민한 게 이거지. 유전까지 못 갔어요. 아 근데 비유전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래 비유전을 몇 분 안에 풀어야 유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몇 있고 쌤이 수업할 때마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몇 명. 또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또 버벅인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저 버벅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게 결과치를 이렇게 나왔다는 건 버벅이었다는 거지. 근데 자신이 그걸 못 느꼈던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이제 6평 이후 상담했었던 주제들 큰 덩어리 3개는 이거 하나. 하나는 이거야. 계속 같은 실수를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쌤이 앞에 또 찍어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 방향에 대한 고민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한도 방향에 대한 것도 쌤이 제시를 좀 해볼 생각이야. 자 오늘 주제는 시간이면 어떻다고? 잔아. 그죠?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봐봐. 비유전 파트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왜 그런 거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비유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았다면 만 개를 풀면 만 개를 다 맞출 정도로 완벽하게 알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안 걸렸겠지. 그치? 비유전을 문제를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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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을 찾았으면 그거는 저절로 시간이 그냥 줄어.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뭐 이거지. 뭐 병원체 나왔고 특징 나왔고 옆에 특징 뭐 기니디 있는데 기니디 없이 그냥 순서 없이 나타냈고 이 특징이 기니디 특징으로 매치가 돼야 되고 병원체 여기다 해야 돼. 막 이런 표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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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겠지. 아니면 아 이거 뭐야 알성대성 했었겠지. 그죠?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시간이 가는 거 아니야.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 라고 했을 때 손해하고 중간에 빡 그냥 가버리면 버벅 버벅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거기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서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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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질문을 비유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쌤은 질문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비유전은 몇 분 안에 푸는 게 중요한 거냐? 다 맞히는 게 중요한 거냐? 다 맞히는 게 중요해. 비유전 문제의 본질은 다 맞히는 거야. 천 개를 풀면 천 개 다 맞아야 되고 만 개를 풀면 만 개를 다 맞아야 돼. 그래야 비유전 파트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준킬러라든지 고난이도 문제라든지 1등급 변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에 탁탁탁 붙여서 만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위에 어려운 거 다 맞히고 비유전 탁 시세 틀리면 이게 삭 효과가 확 사라진다고. 위에 어려운 거 맞춘 게. 그러니까 비유전을 몇 분 안에 풀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비유전은 몇 분 안에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맞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과 모든 문제에 있는 비유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가게 하는 거야. 교감신경에 이게 쌤이랑 상담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걸 본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교감신경에 절후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이건가? 아세티콜린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시간이 걸리지. 근데 그냥 교감. 저로 말단. 노르에피네프린. 끝. 이렇게 풀면 시간 생각 안 해도 시간은 줄어요. 아시겠죠? 해서 비유전 파트 기본형 문제 13개 거기에서 1초, 2초 줄인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3초를 줄여봤자 39초 아, 그래봤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3초를 더 쓴다 생각하고 39초 쓰셔도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심화 1등급 변별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제대로 하면 1, 2분은 그냥 줍니다. 이렇다면 저렇다면 안 하면 1, 2분은 그냥 줄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1, 2초 더 쓴다. 2, 3초 더 쓴다.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 맞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비유전은. 알겠지? 그래서 비유전에서 시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 자, 그 다음 또 시간이 부족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지막 17번, 19번 유전 문제까지 못 가게 만든 내 시간을 뺏은 문제가 뭐냐를 여러분이 판단해봐야 돼. 누군가는 가족 구성원의 DNA 상대량 문제였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핵형 분석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근수축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극 전달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다인자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습량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막 버벅거렸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보셔야 돼. 그러면 쌤은 그걸 판단을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 줄여서 빨리 읽어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가 나한테 시간을 뺏어간 주제를 시간을 잡고 월, 화, 수 혹은 6월 마지막 주 이렇게 딱 한 주나 한 며칠을 잡은 상태에서 그와 동일한 문제의 유형을 싹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풀어볼 것 같아. 그 속에 있는 문제 요소를 파악하면서 아, 이 요소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가 가장 명쾌하게 풀리는구나. 그럼 이 요소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주제 다인자면 다인자 근수축이면 근수축을 완벽하게 싹 정리를 해서 모아놓고 다 풀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인자가 독립되어 있으면 이러네. 연관되어 있으면 이러네. 다인자가 다른 단대립하고 묶이면 이러네. 복대립하고 묶이면 이러네. 이게 이제 다른 다인자 또 다른 다인자랑 묶였을 땐 이러네. 떨어지면 이러네. 이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해야지. 그치? 근수축 문제가 나왔어. 근수축 시 길이 변화라고 하는 건 기본이잖아. 거기에 샘이랑 공부를 했었던 구간관계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그 여러분 시간 뺏긴 파트에서 조금 더 명확한 방법이 생기는 거고 다음 시험 볼 때 제대로 접근해서 시간이 줄면 그 뒤에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되겠지? 오케이. 절대 빨리 읽거나 급하게 접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1년 내내 사실 준비하는 거긴 해. 심화 심화 문제 예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야. 1등급 변별력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들여서 공부 좀 하셔야 돼. 그럼 그 공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유형을 먼저 나눠 놓으셔야 돼요. 가계도 도련변이 라고 하면 수 이상 수 정상 핵형 정상 일때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유형을 분석했으면 그에 맞는 접근법들을 또 공부를 해놔야 되죠. 그리고 그에 맞는 전개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죠. 전개 과정에서 이렇다면 저렇다면 하고 있어 그러면 최악인 거야. 이건 풀이가. 이렇게 가면 시험장 안에서는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전개 과정에서 이렇다면 저렇다면 하지 않고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경우를 줄이려면 문제 요소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에 대한 공부를 하면 심화 문제나 1등급 변별력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임팩트 있게 줄이면서 명확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가 이렇진 않았나 이렇진 않았나를 생각해봐야 돼. 비유전을 명확하게 알 때까지 무조건 반복. 나를 불편하게 한 주제가 있으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싹 모아놓고 정복하기. 정복하기는 좀 닭살 돋는다. 완벽하게 연습하기. 그 다음 심화 주제나 변별력 문제가 있으면 유형을 정말 촘촘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법을 촘촘하게 짜고 전개 과정에서 이렇다면 저렇다면 경우를 쓰지 않는 전개 과정 전개 방식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면 시간은 여러분 이런 노력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야. 시간은 저절로 줄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됐는데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안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해서 이번 캐스트 시간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또 다음 3탄 캐스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